다음은요 그러면 이걸 왜 분석했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예요 어레이의 간격을 우리가 결정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레이 간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를 아셔야 하느냐면 태양의 고도를 아셔야 돼요 특히 한국에 여러분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그때 태양의 고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태양의 고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다르고 월화수목급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겨울 가을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왜요? 동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다 왜요? 겨울이라고 얘기하니까 겨울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림자가 가장 길다 이게 원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림자가 가장 음영이 가장 긴 동지대를 기준으로 어레이의 간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2.5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3m 이상 설치하라고 지자체에서 3m 이상 설치하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를 아셔야 되고요 그 고도에 따라서 어레이의 경사 각도가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어레이의 경사 각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어레이가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면하고 얼마큼 각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경사 각도라고 얘기하고요 태양의 고도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실 이 그림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조금 살짝 해봅니다 어쨌든 태양의 고도 그리고 실제 설치하는 어레이의 길이 그래서 태양 전지 모듈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레이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 길이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그림자의 길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태양의 고도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공식 암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충성을 살짝 느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볼까요? 우선은 태양이 여기 정도 있다고 볼게요 태양이 여기 정도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태양빛이 오겠죠 근데 태양이 너무너무너무 크니까 어쨌든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태양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태양이 움직이는 그 동선 그걸 우리가 황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황도하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걸 우리가 공전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공전축을 기준으로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도 있고 또 뭐도 있나요? 밤과 낮도 있죠 그러니까 공전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그쵸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문제였죠 사실상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서 태양을 바라보고 했을 때 태양으로 저쪽 뒤쪽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동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와서 태양의 축이 지구의 축이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시점이 여기가 하지가 될 거고요 태양의 앞뒤 그러니까 되겠죠 여기는 추가될 거고 여기는 춘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사실상 얘하고 얘하고는 거론할 일은 아니고요 물론 하지도 거론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태양의 고도를 얘기를 할 때는 동지를 기준으로 하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났을 때 태양의 고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공전축과 자전축은 24.45도 정도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울 각도를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23.5도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기울었다라고 하면 여기 각도가 자전축에 기울어져 있는 각도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황도와 이 지구의 정확한 적도를 얘기할 때 여기도 사실상 23.5도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사실상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0도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각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내의 위도는 37.5도 정도가 되고요 그때 내가 여기서 샀을 때 서 있을 때 앞을 남중을 정확하게 남쪽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선을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평선과 내가 바로 딱 서 있는 이 각도가 90도 되셨나요? 그러면 사실은 이 황도하고 태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것도 태양의 황도하고 동일한 성산에서 태양의 고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봤을 때요? 지평선에 봤을 때 그래서 태양의 고도의 각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지평선과 태양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우리가 태양의 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평행이니까 사실상 위도하고 23.5도가 이 각도하고 같은 각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각도가 사실상 어떻게 되나요? 위도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23.5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90도에서 얘를 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아마 조금 첨자가 다르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위도를 우리가 델타라고 할까요? 그 다음은요? 얘를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태양의 고도, 문제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H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처럼 베타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첨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90도에서 마이너스 위도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플러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되셨죠? 그러면 태양의 고도가 있으면 그러면 어린은 각도, 경사각도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상 제일 좋은 경사각도, 우리 교재에는 알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사실 90도에서 마이너스 베타 하는 게 가장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상 이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론적인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사실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거 전국 평균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각도가 어느 범위에 들어갑니까? 이건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도에서 36도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경사각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최적의 경사각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위도로 설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로 설치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적인 내용에서는 이 정도 그리고 가장 이론적으로 얘기할 땐 이 정도 그리고 고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 요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기준이다? 그쵸 이거는 동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요거가 포인트고요 혹시라도 하지라고 하면 그쵸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에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때 태양의 고도가 나오나요? 하지 때 태양의 고도가 나오죠 되셨죠? 요 정도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레이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할 경사각도 태양의 고도 그리고 모듈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모듈의 길이까지는 뭐 나중에 더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사실 그렇죠 어레이를 만들어 놨을 때 얼마 높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이걸 우리가 그냥 모듈의 길이 어레이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어레이의 간격을 계산한다면 여기 공식이 나오는데 우리 교수에는 공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어차피 많이 나오지도 않는 문제에서 그 두 개를 다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요거 하나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공식입니다 뭐 딱히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뭐 딱히 뭐 요렇게 딱 선을 긋고 수직 긋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 사인과 코사인 뭐 이렇게 다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다 계산하라고는 안 해요 가뜩이나 이거 문제를 출제해서 얼마가 됩니까? 라고도 물어보기 애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건 태양의 고도라고 하더라 알파라고 하는 건 모듈의 경사각도 설치각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요 L이라고 하는 건 어레이를 설치를 했을 때 어레이 하단부터 어레이 상단까지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어레이 모듈의 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모듈의 전체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뒤에 나오는 우리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첨자를 조금 바꿔 놓기는 했어요 앞에 있는 첨자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첨자도 다르고 다 이래서 사실상 어쨌든 알파 베타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라서 위도와 질 기울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나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같은 개념이어서 딱히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한 거 암기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음영 분석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자 살펴볼게요 자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от